Yeah, 붕은 붕은 1, 2, 3 너인 너의 이응은? The Hit 믿음은 유튜브, 백장은 프로듀서 FreeQ 이젠 이름을 세상에 아닐 때가 되었어 힙합의 아버지를 꿈꾸며 어린 시절 너의 입술에 랩이 끊이지 않았지 그러다 이제 넌 인생의 가는 길에서 프로듀서의 꿈을 꾸었지 그것도 힙합 연주 기획자로서의 꿈을 더 높이 날아봐 우리가 응원하고 박수 칠 때 절대 멈추지 마 손을 눌러들이지만 넌 분명 프로듀서 FreeQ가 될 거야 아니 지금 이미 꿈은 이뤄지기 시작했지 힘을 내, 1, 2, 3 예, 유기자로서의 꿈을 더 높이 날아봐 우리가 응원하고 박수 칠 때 절대 멈추지 마 손을 눌러들이지만 넌 분명 프로듀서 FreeQ가 될 거야 아니 지금 이미 꿈은 이뤄지기 시작했지 힘을 내, 1, 2, 3 예, 유기자로서의 꿈을 예 1, 2, 3 1, 2, 3 넌지기 시작했지 힘을 내, 1, 2, 3 우우우우우우우우우 예